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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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이렇게 살짝 뿌려서 음 음 음 음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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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음 음 음 우리 발 진짜 맛있다 음 와우 너무 맛있어 음 음 이거 안 먹었거든요 아 이거 그냥 들고 뜯을까 음 와 간이 너무 맛있게 짭짤하게 달고 있는데 양고기 쓰기 향이 너무 좋은데 음 양고기 쓰기 향이 너무 좋은데 음 음 음 그냥 안심으로 먹어볼까 음 엄청 무겁다 이게 안심소스에 같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다 한번 찍어 먹어야겠다 음 특이하다 이거 스테이크 있어서 맛있어요 여기 됐다 음 음 음 다 뜯어볼까 음 음 음 음 음 이건 저희 메뉴에 실제로 있는 메뉴 입니다. 비프 스테이크 토마토 & 어니언 야파 세트 토마토 세트까지 많이 다처럼 봤어요 대박 한편에 올려드릴게요 매너튼 겉절이예요 매네틴 겉절이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양파가 매운맛이 하나도 없고 완전 달아요 부드럽게 썩이는 것 봐 매니틴 것들이 너무 맛있는데? 매니틴 것들이 레시피를 봐 버렸으니까 나중에 해먹을게 매니틴 클리어 하늘은 바로 매니틴 마이티 매니틴 마이티 면맛이 맛있다 어 호우 원래 가는 시간과 타인 응 나쁘지 않아 끝 감사합니다 끝 중간 매운거 아 아니에요 아니해서 Soaren 서비스로 이렇게 와 막스르 love 이게 순한맛이고, 중간맛? 이게 매운맛 와 이거 진짜 크다 순한맛인데 순한맛도 매워 보인다 낙지가 너무 뜨거워 물양이 지른다 낙지가 물양목 따위 뭐지? 낙지를 딱 올려서 너무 멋있을 때 이런 조합은 처음인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한개 못먹었어 이렇게 짜장게 김치를 얹어가지고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낙지가 불향이 너무 좋아요 불향이 너무 좋아요 불향이 좋아 불향이 좋아 이거는 순간맛은 여기까지 먹어보고 다음 매운맛 낙지가 진짜 커 이게 기본 맛이에요 잘 섞어가지고 중간맛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딱둑 불향이 엄청난다 어?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말씀하셨 음 낙지차장 성나인리 오 땀 땀 너무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으음 와 와 와! 핫도그 머리! 진짜 잘 어울리지 진짜 맛있어! 음! 대박이다! 진짜 크지 않아요? 낙자랑 밥 빼먹을 수 없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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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요리는 스파이크 먹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에 먹어야죠 제가 오늘이도 고기 먹으면 고기 먹으려고요 고기 먹으러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그리 먹으러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고기 먹으러 가고 아이고, 잘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지금 다리가 없어서.. 지금 떡이 다 먹지? 맛있게 드세요.. 지금 다 먹었구나.. 다 먹었지? 3개 정도 찍어서.. 그거라면 맞겠지? 저거 한 번 틀려주세요.. 오! 딸동이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되게 부드러워요.. 군밥 눈치 봐.. 안에 매운물이.. 칠해요.. 파란 소스에 찍는 것처럼 느낄까? 맛있다.. 진짜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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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튀김은 더 높아서.. 그렇게 바삭할 줄 몰라요.. 반갑다.. 역시 이런 데 먹는 물이 맛있다.. 다음은 순대.. 순대.. 맛있다.. 맛없을 수가 없죠.. 오디오 팀인가요? 오디오 팀 좋아요.. 오디오 팀 진짜 맛있다.. 부드럽다.. 튀김은 별로 제대로 안했는데.. 튀김은 맛있어요.. 떡볶이 하나를 주시고.. 떡볶이 하나를 주시고.. 오늘 잘 좋은데? 국물이יות.. 너무 맛있다.. 고소하다.. 식구와 소스는.. 와중에 있는 것을ostat. 흰색이ак.. 웰색이다보니.. 앗.. 고소한다.. 연말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랑은 타진도.. 김에 있는.. 충분히 Voice용 조걱이 열이birth어져.. 물이 맛있는데.. 떡볶이 하나.. 어묵을 이렇게 싸가지고 엄청 크다 어묵 어묵떡 어묵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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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직까지 안 튀겼어! 짜장에 넣으면 겁나 편할텐데! 짜장에 넣으면 겁나 편할텐데! 오! 이거 맛있다! 짜장 맛있겠다! 아... 김말이 하나! 약진 만두는... 아, 인생이 넘는 거 여기다 옮겨서 눈이 되겠다! 아, 너무 아파! 어떡해? 심하게 깨먹었는데? 저쪽으로 가면 아픈거라? 도저히 안 해!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응? 아, 잘 먹었다! 응? 응?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지금 김밥상 떡볶이 김밥만 찍어 먹었는데 볶음밥만 찍어도 맛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톡톡하게? 음!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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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에 범벅해 놓은! 네, 그만 좀! 마지막 한 잎! 레드예요? 응! 오! 오렌지? 오렌지를 이렇게 옐로우 갈게요! 아, 안에 수제비도 들어가네? 헉! 옐로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옐로우는 옅은색깔, 매운거는 옅은색깔 가장 기본이 옐로우부터 한입 계란이 두개 들어가는데다가 수제비까지 들어가요 음~~ 맛있어 오 뭐야 국물이 되게 맛있는데? 무슨 라면이지? 음~~ 확실히 엄청 치네요 진짜 감아서 음 아~~ 좋네 국물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밥 말아먹고 싶은 맛있다 감아서 음 맛있어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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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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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intelig ifts 야채 여러분 뭐야 와 아 되게 맛있게 맛있다 국물이 되게 걸쭉하면 찐같아 보장 Ec 와 매워 아직까지 진짜 매워요 와 진짜 매워요 맛 약간 매운맛 약간 매콤하면서 좀 더 일반 나는 아 정말 매워 맛있게 먹으면 옐로우 맵게 안녕 계란계란 여름이랑 많이 차이나 있어요 이거 여기다가 한번 눈꼬치대로 얹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눈꼬치대로 얹어볼게요 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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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먹었어 수박이 매운데? 와 진짜 무당만큼 매워요 승부자 엄마 죽을거 같아요 저 레드 취소하고 싶어요 그래도 안먹을게요 와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led 콘텐츠를 쪽 sour 와 진짜 역시 저는 안 넣은게 좋네요 맛있어 손님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네요 쭉쭉쭉쭉쭉 오시는데 옐로우나 오렌지가 가라진 것 같아요 옐로우나 오렌지 저 여기로 다 먹었는데 내가 먹기 너무 무서워요 여기로 무서워 아 무서워 말리시면 안됩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전복이 닦아졌어요 그리고 우린 고춧가루 맛은 잘 먹으면 될까요? 이 맛은 물에 씻어먹는 것만 있긴 한데 맛조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운 것 엄청 매운거 있는데 진짜 너무 그려워 나랑 꿈을 안 먹어 아직 한개 다 다 오셨죠? 네, 쌈장 맛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퀴즈에 신제고픔 나왔고요. 한치만의 종합은 저희가 진짜 말아드릴게요.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오빠 우리 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한입 먼저 먹어볼게요. 음! 우와! 한입 딱 먹자마자 생각된 게 장래가 안 나요. 음! 음! 마요네즈. 그리고 또 다 먹고. 고추가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다 아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음! 소스가 완전 촛불이야. 대충 왔어. 다 맛있어. 이제 다 맛있어. 그냥 하니? 음! 어, 와이가 딱 내 취향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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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내용인데? 음! 음! 자식! 이제 먹어야지. 음! 음! 잠시꼬! 자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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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와, 비주얼 대박이다. 우와, 비주얼이. 치즈 오돌뼈. 치즈 오돌뼈. 와, 음! 진짜 맛있다. 와, 음! 진짜 맛있다. 와, 1.5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아, 순대맛처럼. 당면이랑 같이. 어, 순대도 되게 많은데요? 음? 음? 아, 아, 순대맛처럼. 당면이랑 같이. 어, 순대도 되게 많은데요? 음! 음? 곱창은 디자인. 곱창도 따로 왔어. 곱창은 곱창. 곱창.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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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에 담아둘게요 주먹밥에 담아둘게요 주먹밥에 담아둘게요 주먹밥에 담아둘게요 오버에 담아둘게요 딱 부끄리기 담아둘게요 접근하기 누군가가발을 메인 facile 조금 먹을 생각도 못 갔어요 뒤집어둘게요 다음날 너무 맛있게 미끄러워보았어요 치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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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까까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섞어서 먹을까? 맛있더라 섞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계란찌 밑에 있는 거에 그 정도 맛있거든요 너무 밑에가 탔다 잘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쌀가면 되겠군요 이래서 쌀가면 안되지 않나요 그치고, 라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저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먹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좋아해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되게 개운하다! 국물 농도가 약간 진한데 와 당면! 당면도 금방 있거든요 타리먹을때 두대찌개의 마늘향이 있죠? 오! 향 맛있는 냄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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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먹어! 제가 어렸을때 삼겹살 먹었을때 많이 먹었거든요 추워지 마세요 와! 내가 옛날에는 안 끓는게 너무 뜨거웠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맛있어 감사합니다 왜이렇게나 그래요 밥이? 말하면 깨끗해 아! 아! 옥소세지랑 여기가 얕아가지고 멈춰보이지도 깊어요 밑개가 되게 깊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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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맛있다 혹시 맛있게 먹어진다 여긴 맛있게 먹으면 이거 맛있는데 매운 날이 많았는데 네가 먹고싶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네 네! 오!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한약에 좀 먹으라고 하실뻔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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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wspól. 맛있어. 맛있어. 어디갔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해 주니까 아 이것도 또 뭐 순식한다고 뭐 하실 텐데 이것 좀 참고 자 이게 양을 줘 양을 드셔라 이거 양을 넣어 양을 넣어야 된다고 양을 넣어야 된다고 양이 다 먹어야 된다고 양은 한 번에 먹으면 좀 일어난 것 같지? 양이 다 먹어야 된다고 내가 한 번에 먹으면 좀 밀어난 것 같지? 마지막을 밥이 가져온다 맛있어 와 여기 진짜 기준이 미쳤어요 제가 여기 사진 보다마다 와 여긴 무조건 가야돼 하고도 지금 온 거거든요 세월에 한 번 왔었는데 촬영을 못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포기를 하는데 아 여기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 익었네요 안 익은 거를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을 잠깐 찍어줘 와 역시 툭도는 다네 너무 맛있겠는데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봐 미쳤어 우와 대박이다 15원이 아니라 맛있는 축구를 한 번 먹는 느낌이에요 안심에다가 소금에 살짝 찍어가지고 소금에 살짝 찌어가지고 그거 육회수쯤이긴 한데 난심을 한 번 사 달달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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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네 한 번 더 먹을까 진심을 먹어봅시다 유니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남편이l 거 있거든요 파채를 한 번 파채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스테이크지 마냥 쏘고김찜 아니에요 음음음음 이거 뭐 땡치 스태프집에서 백김치 오 진짜 맛있다 백김치 취향전용 갈치국전을 엉덩어루 고추를 먹은 양념 고추를 먹기 뿌잎 고추를 먹기 다 같이 먹다! 다 같이 먹다! 다 같이 먹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이 안심이 진짜 최고 맛있었어요 오늘 베스트 와 그냥 숙 하고 딸려는데 이게 레오죠 완전 레오네 마지막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비빔밥이죠? 이게 건진국수 건진국수야? 굿 그게 일반 안동국수야 맛있겠다 비솔이 되게 좋은데요 일단은 이거 안동국수가 메일이 있다 이것부터 먹을게요 배추가 되게 많이 들어갔네 애호박 배추 제가 이런 스타일은 안 먹어봐가지고 일단은 국물부터 하는 얘기 음 이게 감자 국물처럼 느껴지니? 음 콩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음 음 음 음 아 시합 시합 너무 얕을려도 맛있어 음 음 음 시합 딱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음 오 음 음 아 오 음 어 음 고기가 없다고 했더니 고기가 있네. 지금 고기가 있어야 되구만. 뜨겁지 않은 게 있어요. 면이 아니네요. 이렇게 많은 게 있으면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뭔가 콩 맛이 강해집니다. 근데 비빔밥은 똑같은 것 같은데. 비빔밥에 머리밖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에 머리밖에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도 맛있다. 여기다가 치즈까지 얹어 먹으려면 이렇게 맛있어. 이거지? 와 진짜 맛있다. 비빔밥 진짜 맛있다. 맛있어. 왜. 나쁘지. 이렇게. 비빔밥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맛있어. 오늘 배추 한 개 치에요. 그래서 채소 제일 많이 먹었네. 근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안을 듬뿍 넣고. 이렇게 만져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더 rare. 레칼로. 이렇게. 이렇게. 레칼로. 이렇게.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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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마카롱 이렇게 살이 묻혀가지고 한입 딱 먹으면 냄새 썸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만두... 데이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소금이 진짜 맛있다 소금을 좋아한다 소금도 궁금해 소금이 더 맛있어 소금을 좋아한다 소금을 좋아한다 소금을 좋아한다 소금이 더 좋아한다 한골정도 한골정도 시날레인 연락 thunderstorm 애들을 준비한 Dogg 싱싱해서 importe 자식 해먹기 애너디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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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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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강남 NEWS 아침에 찬성하게 먹으러 왔어 문화시장 lasses 냠냠 너무 맛있엉 정성스레스 썬 느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버블링! 싫어요? 우워! 우워 소리가 났는데? 우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네. 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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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 소금 소금! 우웅! 우웅! 우워!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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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뭘 먹어서 다 맛있어 타름치 계란말이 나서 구워먹으라고 하셨거든요 맛있어 다 맛있어 양파 장아찌 계란말이 다 맛있어 한 번씩 먹을 수 없죠 다 맛있겠다 팥을 살짝 얹어가지고 곰팥이 한찌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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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면 안 돼요, 여러분.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지금 아직 살짝 미쳐버렸어요. 된장찌개가 또 치트키죠. 오, 기가만 쳐. 밥도 살짝 까가지고. 오, 안 돼. 카돌을 밥에다 살짝 얹어줄게. 딱 따면 카돌마리. 음. 너, 누구야? 너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저는 사람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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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 해 같아서 도와주냐는 거야. 오. 어 pals. 아 Patricia. 아 Patricia. 저 먹고싶다 마지막 하나 감사합니다 안에 고수가 있는데 제가 고수를 중학교때 먹은거 한번도 안먹었거든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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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진짜 맛있다 응 응 와 꼬리야 응 응 응 와 진짜 크다 응 나 제일 탈툼가네요 지금 와 나 이거 좋아하는데 매장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상큼하게 되게 맛있다 응 ㅎㅎ 응 불닭 você 말캉말캉해ckt 부드러움 양성이 너무 맛있다 와사비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다 먹어야 하는데 돼지 목살인데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돼지 목살인데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여자리도 하나만 엄청 두껍다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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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얼큰하고 심하고 다 맛있게 되면 어쩔거야? 계란말이 살짝 맵거든요? 계란말에 낙지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 사람 이렇게 다 가져오게 되겠네 다음, 중간 맛 봐봐 맛이 나가지는데? 우와, 맵다 맛있게 먹었네? 아직 먹을만한데요? 음, 맵다 음 음 우와 음 음 이런데? 아, 이제 몇개 먹어야겠나? 음 음 다리야 네, 안녕히가세요 우와, 진짜 맛있다 음 아, 근데 맛있다 매우니까 밤에다가 매우 잡떡 음 음 자, 사장님, 바다 가만 음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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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맵겠지? 뭐, 이렇게? 아, 이게 더 찐이지 콩나물을 삼겹 우와, 맛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채소만 들어와 있어요. 완벽해 음 음 음 와, 나 참김 타먹을 때 찐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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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많네 맛있다 매운맛이 맛있다 여기다가 참기름 끓여서 맛있을 것 같은데 김을 살짝 얹어가지고 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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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많다 양 상 freaking 낙지빵uen 군밥이다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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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옹이 진짜 떡밥도 그렇고 수제비도 그렇고 양 진짜 비빔밥비고 그릇 가득한 거 없어 라면이 왜 이렇게 많아? 라면이니까 라면이 먹을게요 오랜만이다 분식 치즈 치즈 라멘 진짜 좋거든요 또 분식집 라멘이 맛있잖아요 아... 아... 이렇게 먹elect molé가 많아서 딱딱 완전히 먹으러 고기 아... 좋아 좀 봐도 질도 커요 와 Frederick 국민감치 선수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진짜 완전 인터뷰에서 엔지 주먹만 해 진짜 주먹만 한 것 같은데 음 국물 떡볶이가 이렇게 많대요 국물 떡볶이가 이렇게 많대요 이 시간물도 너무 맛있다 수제비 이거 대박인거 아니지? 우와 맛있다 아 메모리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수제비집가스 먹는거 같은데? 진짜 맛있다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다가 냉면을 살짝 여기다가 냉면을 살짝 흔들기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이게 진짜 간이 다 너무 잘 맞아요 한 번만 더 먹고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다음은 요거 숯배봉이 되어있는데 숯배봉이 퀄리기 싫어 이거 중박봉이 아닌데 흠 한 번만 더 mats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가 진짜 학기 없이 재냠나무예요 와 너무 맛있어 고추장 좀 싸라주시면 안돼 이거 밥 먹고싶다 음 아 고추장 먹고 고춧가루 국물하니 아니 고추장 아니라 밍건지 오오오오 오오오 와우 오오오 분실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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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자 됐어? 흥연? 종종했냐? 카리 오오오 여기다 여행 배가VAX 어허 담아 한 자리에게 압권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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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입 남았어 한입 남았어 아 너무 맛있는데 토요일도 안 왔어 지금은 떡볶이도 쓰였어 화장없이 묻혀줘 이제 탑할 땐 냉면이 없어 또 단 Hahaha 계란이 자꾸 비벼먹는 것 같아 마지막 계란 저 여자친구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혼자 먹으면 더 편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이고 이제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싶었는데 혼자 먹으면 더 행복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섯탕에 담그거지 처음에는 간장에 살짝 찍어서 와 청양나라 깨장소스에다가 음 너무 맛있는데 와 토마토소스 음 너무 맛있는데 와 음 지소스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음 음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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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고기, 고기 좀 먹어야지 고기가 5개가 나갔어요 우리 마블린 이리 좀 마셔봐 막힙합 고기 땀에 고기가 다 먹었을때 고기가 다 먹었어요 고기가 다 먹었을때 고기가 다 먹었을때 고기가 다 먹었어요 고기가 다 먹었을때 고기다 먹었고 그냥 말도 진것 같아요 여기 무서운거다 음~~~ 음~~~ 너무 맛있네 이거 너무 치는거다 새우건지고 오, 토요몬지고 아, 이거 다가졌다 음! 전복 음 프린시 하나에만 더 먹고 새우 한 번에 까지 하! 짱이죠 음! 아,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오! 이게 안에는 안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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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탕에 등이 잘 어울린다 버섯탕에 담가 놓을게요 양궁을 마라에 담가서 담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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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온전해요 기억해요 저는 상추 먹겠습니다 좀 기벼워요 수고하실까? 음! 음! 여기 감자 넣어먹으면 맛있는데 금방 익어가지고 음! 음! 네! 어, 여기 버섯탕이에요 와 음! 어, 여기 버섯탕이 으음! 리블디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음! 떡볶이가 제가 여기다가 넣을게요 되게 편안하네 나는 거기서 약간 카수논레 느낌의 기가 그의 수고가 까지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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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으면 되게 좋은데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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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국수수 마약국수수 깜짝이야 엄청 좋아 아... 아... 별로 없네 음! 음! 밑반찬이랑 아직 안나오고 일단 고기만 좀 나왔는데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근데 야간이 진짜 많다 가성비가 좋다고 고추가 많이 나왔더라구요 와 염탄두향 지대인데 음 와 되게 비유가 음 대박 음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따가 음 음 아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음 음 간장도 간장 맛도 먹을래 음 음 음 음 음 밥이랑 진짜 밥도르 밥도르 색깔이 딱딱 맛있거든요 지금 와 와 이거지 다 반성까지 다 꺼져 오전국 좀 오전국 좀 따가지고 음 거의 다 먹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면 좋겠습니다. 간장도 다 넣었답니다. 간장도 다 넣고 간장도 먹고 간장도 먹고 싶은데 간장도 맛있고 간장도 먹고 싶은데 김치도 먹어 봐야겠죠 고소한 마요네즈 맛있어 맛있네요. 다치마니까 진짜 맛있는데? 요즘에 고추장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겠다 튀김인데? 짜지 않고 다치마 대파 이게 무슨 말을 했나? 고추장 삼겹살 뭐야? 그리고 고추장 삼겹살 그의 매운맛을 조절해야죠 다 bliss 고구마 Pizza 다 음료를 잘 못해 반차장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 와,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음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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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하지만 물이 막아져서, 아쉽게 haunted. 오시오, 새로운 숟가락. 마지막 큰 맵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네. 찬다운, 연어 몇살. 감오예요? 이거 감아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에 찍을게요 저 옆에서 이렇게 한잔에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찍어가지고 음 속살 다 감겨가지고 음 우와 음 음 이거 속살 이거 빨간살인데 음 입에서 그냥 녹아버리는데 뭐야 음 음 음 연어 뱃살 연어 뱃살이 맛있죠 좋아 음 음 총알이 입에서 녹는데 이것도 금방 먹겠네 음 음 하나 더 하나 음 다 맛있어 이거 엥가와라고 광어 지느러미 광어 지느러미 음 음 근데 똑같은 가운데 얘는 광어 사이즈 되게 부드럽고 얘는 약간 꼬독꼬독하면서 식감이 좋다고요 이것도 꼬소해요 간장새우 간장새우도 이거 맛있어 보이네 음 음 음 음 베스트 아닌가 아 지금 다 먹으면 가만있어요 진짜 진짜 일생초합찌인데 아 이거 세워보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딱 마멜링이 기가맙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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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이거 초합찜 말려는 것 같지만 와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뭐가 많이 나오면 안되고 밸런스를 딱딱 맞춰서 음 음 다섯개 어? 아까 타쿠아야비 하나 먹었는데 왜 다섯개지? 음 맞어보는가? 그거는 21개인거에요? 제이득 음 음 음 얘는 깨빨한데 식사는 내가 제일 부드러워요 기름기가 없고 입에서 삶을 녹는 느낌 음 음 음 음 음 음 문화와? 근데 너무 맛있어요 문화가 상위권이에요 음 음 음 음 양옥 양옥 탁바스빈이랑 다르네 밸런스 음 음 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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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었을 때 떠올리는 맛인데 양념장 가루 다음은 장마 장아초면 될 거 먹을 수 있을 거 같죠? 왜 이렇게 된 거 같애? 우리의 끊지 않으면 좋겠다 한 장에서 있겠어 야, 10개는 더 웅 맛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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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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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초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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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쿠아가 더 맛있다. 제가 초밥처럼으로 입을 갔을 텐데... 음... 내가 자꾸 눈에 밝히더라고요. 디저트인데, 하나 먹겠습니다. 음... 와, 향 진짜... 뭐예요? 무슨 꽃같아. 맛있다. 향은 왜 이렇게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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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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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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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참치는 너무 녹으면 맛없는데 맛있다. 음? 한 번 더 먹어봐야지 음 음 확실히 진짜 미켰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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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머시룸 머시룸 파스타 요게 해장 파스타 요게 한우 곱창 파스타 요게 바질파스타 새우 알리올리오 해창톱밥도 맛있겠다 그리고 요게 부채살이요 부채살 그리고 요게 토마워크 와 토마워크 크다 토마워크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조금 약간 얇은데 커요 오 에이드 빨대 이거 신기하다 요거다다다다다 어 그런데 우선 토마워크를 한 번 들고 일단 뜯어봐야겠지 잘 먹겠습니다 음 우와 목 좀 미쳤다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토마워크 신기해 맛있어 음 와우 새우 알리올리오거든요 약간 소스가 매콤할 것 같은 색깔인데 여기다가 새우 하나 딱 찍어서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요 잘 먹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와 이게 곱창 식감이랑 요 소스가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음 음 음 음 음 잘 어울려 조금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이건 1위 음 음 음 음 짱 맛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스테이크 한입 이건 뭐지 닭바닥 매운 소스인가 음 음 어우 매운데 화끈하네 음 근데 스테이크 자체가 간이 잘 되어 있어서 소스 없이도 맛있다 다 닭바닥 초록색이네요 나 바질 이러고 있네 음 음 음 바질이 너무 향기롭다 음 음 음 볼 것 같은데요 와인 같은 것 같아 소스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음 음 음 면이 진짜 안 뜬다 음 음 면이 계속 맛있네 음 음 음 맛있어 다 먹어버렸어 아이 올리고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딱 잘 비벼가지고 헤에 음 음 음 고소한데 참 음 맛있어 음 와우 음 고창 잔뜩 파였다 고창 잔뜩 파였다 음 음 음 음 음 음 멕fte 없지 오즙 무서워 하 토마 nossos 이게 고창 잔뜩 음 역시 스테이크는 너무 맛있어 아직도 맛있을까? 면이 안 불어 한 시간은 지났을 텐데 밥이 또 이렇게 간이 진짜 너무 잘 맞아 홍합 껍질을 까볼까? 새우랑 홍합이랑 조회 하나도 안 익혔어 이거 소스 무조건이다 소스 다 비워먹어도 맛있겠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소스에다가 딱딱딱해 먹으면 맛있겠다 남은 건 또 뜯어 줘야죠 산적 같다 소스가 맛있어요 마지막 한 숟갈 마지막 한 숟갈 지금 총 7팡 나와야 하는데 5팡 나왔거든요 근데 식은 맛없잖아요 식혜 전에 일단 먹겠습니다 원래 맨날 다 나오는 먹는데 오늘은 못 참겠어 잘 먹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스 찍어먹는거예요? 응. 이것도 소스야. 응. 감사합니다. 네요. 이건 뭐예요? 소스 찍어먹는거예요? 응. 감사합니다. 응. 음. 맛있다. 100개? 100개 먹고 모자랄 것 같은데? 뼈에 붙은 뼈가 또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질기지 않아요 뼈 소스 먼저 찍어서 맛있다 느끼할 법 할 때 찍어보는 새콤한 소스? 빨간 소스 한번 찍어먹어볼까? 빨간 소스 싹 찍어가지고 무슨거였을까? 초장인 줄 알았어요 와 맵다 매워요 살짝 초장 느낌도 나는 고추장소스 같은데 고추장 맛이 확 나거든요 진짜 맵다 중독도 있는 매운맛이네 벌써 한판 거의 돈 났어 고추장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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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네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진짜 맵다 스트레스빵 풀리는 내 한마디 하모니카 하모니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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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YAA 할머니 하YAA 우유 저이 banks 하YAA 하YAA 소스 하Y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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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클리어 벌써 뼈가 너무 붙어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어요? 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치 어? 맛은 끝나는 것인데? 아 여기 와서 술 안 먹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겠지? 저밖에 없을 것 같아 와 같이 먹고 맛있다 운동이랑 한판 배워다 주신다고 가져가셨어요 한판 배워다 주신다고 가져가셨어요 한판 배워다 주신다고 가져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뜨거운데? 한판 배워다 주신다고 하려고요 도구를 이용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우아 우와 진짜 맛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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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s 57 42 많아 2 많아 진짜 맛있게도 맛있어 맛있어 잘하는 맛 식사 먹어봐 뱃지야 네 양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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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ion ㅋㅋ 、 、 、 檬 feed 檬 feed 、 、 、 와, 땅이 나. 오, 근사하다. 와, 땅이 나.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 나왔는데, 이번에 대신 볶음밥을 다 미니로 시켰어요. 너무 짜임이 짜서, 같이 자라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이제부터 이게 약간 밴력댓으로 만들어진 그 점이고요. 면이 진짜 꼬무시네요 맛있다 면이 되게 맛있다 토마토 계란맛도 있어요 토마토 계란맛도 있어요 토마토 계란맛도 있어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맛은 있는데 비슷한 맛은 달라요 토마토 스파게티가 제일 좋은데 토마토를 같이 해볼게요 먼저 가지고 토마토 형태 라멘 역도를 조금 더eker 토마토 진료 김치소스 진료 김치소스 여기 계란인데 우와 제대로인데? 진짜 맛있다 김치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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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Evolution 김치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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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дж欠 다시 클리어 해볼까? 통으로 이렇게 으깨져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어 되게 생글.. 뭐라 하지? 맛있어 차큐! 진짜 차스 차례다 차큐! 한 면부터 먹게 돼요 당연히 이게 뿌니까 제가 여기로 오시고 한 면부터 먹게 돼요 한 면부터 먹게 돼요 한 면부터 먹게 돼요 와 이렇게 시원하게 갈라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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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와 물에 살짝 담가서 음 상상이지만 나왔습니다 음 스키맨에 살짝 담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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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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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